두 번째 섹션의 제품 소프트웨어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DRM입니다.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내가 만든 컨텐츠가 다른 사람이 위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RM이 되겠죠. 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에서부터 실제 사용자까지의 모든 유통 과정에 걸쳐서 컨텐츠를 안전하게 관리, 보호하는 또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게 배포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DRM이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선 지속적으로 보호가 돼야 돼요. 한 달만 보호하고 알면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 차단, 부여된 권한 내에서만 이용 허용, 배포 과정에서 무결성과 비밀성, 위변조로부터 보호, 외부 공격으로부터 강인성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이용 편의성도 있어요. 보호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너무 불편함을 느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에게 PC에 설치되는 DRM 컨트롤러는 설치 프로그램 최소화 등 자동 설치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당연히 유연성도 제공이 돼야 되겠죠. 다양한 업무 환경,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환경에서 연동될 수 있어야 된다. 권리 표현의 유연성이나 권한 관리의 통합성, 다양한 문서 형식의 지원, 사용자 인증 방식의 유연성 등을 제공한다.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또 쉽게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별로 존재하여서 KMS나 EDMS 그룹웨어 등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하다. DRM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좀 기록하고 계셔야 되겠죠. 거래의 투명성. 거래가 당연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작권자와 컨텐츠 유통업자 사이의 거래 구조. 또 사용 규칙을 제공해줘야 되겠고, 사용 가능 횟수, 유효기간, 사용 환경. 이런 것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및 컨텐츠 소비 형태 등을 제공한다. 자유로운 상거래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이메일이나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지 우리가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패키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가 됐냐면 DRM 기술 요소가 되었군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암호화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및 라이선스를 암호화하고 전자소명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여기서는 PKI를 씁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암호화 키를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에 대한 키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기술이고, 암호화 파일도 생성해 줘야 돼요. 됐죠.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 앞에서 잠깐 봤던 DOI나 URI. 그래서 각각의 식별체계를 표현하고요. 저작권 표현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이거 내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 정책 관리도 해 줘야 되겠고요. 크랙 방지, 인증, 인터페이스, 이벤트 보고, 사용 권한,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컨텐츠 사용에 대한 권한 관리 중에서 퍼미션들이 있겠죠. 랜더 퍼미션이나 트랜스포트나 델리버티브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DRM의 기술 요소에는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필요하겠고, 키 관리, 암호화 파일 생성, 식별 기술, 저작권 표현, 정책 관리, 크랙 방지, 인증, 이런 아이들, 우리가 본 아이 그대로 여기 있군요. 얘네도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 정리한 거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DRM의 유통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컨텐츠 제공을 하는 거죠. 누가요? 제작자가요. 제작자가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소비니까 얘는 소비자가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BTS가 음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저작자는 누가 되죠? 하이브가 되겠죠. 그럼 저작자가, 하이브가 여기서 패키징해가지고 컨텐츠를 제공을 해요. 클리어링 하우스는 뭐가 될까? 멜론이라고 하자. 요즘엔 뭐 멜론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멜론 또는 애플 뮤직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올렸다. 그러면 이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그것에 관련된 모든 권한 정책이나 라이선스를 주겠죠. 일반 소비자는 예를 스트리밍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이 MP3를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 받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멜론은 어느 정도 역할까지 하냐면, 이렇게 이 부분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 제공자가 라이선스를 등록하고요.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이제 권한 정책이나 라이선스를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컨텐츠를 분배하는 거죠. 유통 시스템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앱이라고 친다면 앱 스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가서 라이선스를 요청해요. 그리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죠.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서, 내가 정상적으로 해당하는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앱 스토어도 비슷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클리어링 하우스예요. 왜 이름이 클리어링 하우스일까? 투명해야 돼. 왜? 음반이 여기서 MP3가 만약에 100개 팔렸는데, 얘가 사기친 거야. 야, 우리 50개밖에 못 팔았거든? 그러면서 인셀을 50%만 줘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클리어링 하우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클리어링 하우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컨텐츠 제공자는 뭐가 되는 거죠? 앱을 제작한 사람이 되겠죠. 컨텐츠 분배자는 앱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컨텐츠를 배포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되겠고, DRM 시스템을 구축하고 암호화된 컨텐츠를 인증된 사용자에게 배포합니다. 컨텐츠의 무단복제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DRM 모듈을 구현을 해주고요. 컨텐츠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디지털 서명 등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DRM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의 균형을 두고, 불법 복제와 유통을 방지해서 안정적인 컨텐츠 배포를 보장한다. 패키저는 컨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할 수 있는 단위로 묶는 그런 기능이에요. 실제로 컨텐츠를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노래의 정보에 대한 것들, 가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앱에서의 앱에 대한 추가 설명을 넣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보안 컨테이너는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려고 하는 보안 장치고, DRM 컨트롤러는 배포된 컨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죠. 보통 멜론 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그냥 듣는 거고요. 다운로드 받되, 한 달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연구 보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 것이 바로 DRM 컨트롤러다. 클리어링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키 관리, 라이선스 발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생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3 운영 주체로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이용 내역을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컨텐츠 저작자와 배포 간의 계약, 정산, 지급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요. 계약서 관리, 정산 시스템 구축, 지급 관리 등을 제공한다. 그래서 DRM의 정책에 보면 랜더 퍼미션이에요. 이거는 제공하다 라는 의미에요, 랜더가. 사용자에게 컨텐츠가 표현되고 있는 권리 형태를 정의한다. 트랜스포트는요. 이거는 교환에 관련된 부분. 데리버티브는요. 얘는 파생물이래요. 그래서 추출 변형 가능한 권한. 그래서 DRM에 관한 정책은 사용 관한 유형이 아직 시험 문제 출제는 안됐는데 이게 다른 시험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DRM 정책에 관한 유형에서 랜더 퍼미션, 프랜스포트 퍼미션, 데리버티브 퍼미션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것까지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에요. 피어리드는 뭘까? 사용 기간이죠. 카운트 몇 번. 도메인은요. 특정 사용자나 그룹. 이렇게 지정을 하죠. 예전에 PC방 같은 데 가보면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도메인별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PC방 같은 경우는 30대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30대에 대한 부분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한 통제, 변경 방지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 템퍼링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템퍼링이 뭘까? 소프트웨어의 크래킹 기술을 이용한 템퍼링 시도 시간 및 데이터 조작을 위한 템퍼링 시도 위장 모듈에 대한 템퍼링 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템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공격자가 디지털 컨텐츠를 변조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템퍼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증하는 방법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나 디지털 인증서, 이메일 인증, SSO, 생체 인식, 지문 홍채 DNA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다. 다양한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 잠시 후에 이어서 매뉴얼 작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